아가씨 한창 땀 빼던 중이었는데 연락해줘서 고마워요 한 번 운동을 시작하면 너무 몰입해버려서 주변에서 말리지 않으면 걸을 힘도 없어질 때까지 무리해버리거든요 성격이 끈질긴 건지 체력이 좋은 건지 모르겠다면서 소리 매번 욕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하인은 이런 면이 침대에서 발휘된다면 최고의 장점이 될 거라고 말했지만요 그나저나 좀 전까지 정말 하다하게 움직였네요 어쩐지 아가씨랑 만난 뒤로 체력이 더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더 격하게 움직였나 봐요 아가씨도 운동을 해야 한다고 집사씨가 걱정하던데 뭐 그게 뭐가 됐든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면 의미가 없으니까 강요하는 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만 나랑 같이 운동을 하거나 운동에 준하는 몸 쓰는 일을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건 아가씨가 내키면 말해줘요 난 언제나 스탠바이 완료니까요 아 상대가 정신을 차렸네요 전 그럼 대련을 마주하러 가볼게요 나중에 또 통화해요 안녕